다양한 알리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소개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링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의 영상에서는 처음 소개하거나 신제품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복된 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1. 8.4인치 인기 태블릿 투속작인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60입니다. 스냅드래곤 6 젠원 AP 탑재, 안드로이드 14 8기가 메모리, 128기가 탑재했네요. 옵션에 따라 추가 액세서리 구성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바이 내런 지원에 넷플릭스 FHD 해상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8.4인치 태블릿으로써요. 휴대성과 적당한 성능으로 여러가지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5,500mAh 배터리 탑재하였고, PD18W 입력 지원합니다. 전작인 아이플레이 50과 달리 셀룰러 유심 지원하지 않기에요. 혹여 차량용 내비로 사용하실 분들은 아이플레이 50 구입하세요. 가격 더 저렴한 금액의 LTE까지 즐겨보실 수 있겠네요. 2. 음악 CD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CD 플레이어가 없으셨죠? 구형 아날로그 제품으로만 인식되었다 보니 구하기도 어렵더군요. 일부러 LP를 즐겨 듣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음악 CD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휴대용 CD 플레이어인 PODM13입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확실히 최근에 만들어진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CD 플레이어의 다양한 기능을 개별적 버튼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요. 전면엔 디스플레이 통해 트랙과 플레이 시간 제공합니다. 플래그십 덱 체형의 음질적인 면에서도 예전 제품들과 비교가 안되고요. 블루투스 지원과 데스크탑 모드, APTX HD 지원 및 USB 리핑 지원합니다. 심리스 플레이백 즐겨찾기, 무한 재생 지원합니다. 3750mAh 배터리로 10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옵션에서 블루투스 유무에 따라 가격 상의합니다. 3. 카메라를 대체할 만큼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졌는데요. 광각부터 망원까지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광각과 같은 근첩 촬영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죠. 더욱더 초매크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줌 매크로를 갖추고 있고요. 스마트폰 상단에 고정하여 사용하기에 흔들림 없이 촬영 가능합니다. 줌 링을 채용해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직접 조절 가능하고요. 조리개 F1.05 렌즈 사용에 셔터 스피드 확보에 유리합니다. 매크로 사진만의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학대경처럼 초미세 확대를 통해 곤충이나 사물 촬영해보세요.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고정장착을 지원하기에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진 연출해보세요. DSLR 못지않은 근접 촬영 도와주는 매크로 렌즈입니다. 4. 파워스테이션은 정확히 말하면 보조배터리인데요. 캠핑이나 차박 등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제품입니다. 보통 USB 충전뿐만 아니라 태양열 판넬 지원이나 AC 콘센트를 지원하죠. 이 제품도 USB를 기존 지원하며 차량용 시거잭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220V와 110V 점프 스타터도 제공합니다. 최대 150W 출력 갖추고 있으며 DC 12V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차량용품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대용량 보조배터리로 사용하기 불편함 없습니다. 차량용 냉장고를 구동하기 위해 많이들 구입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확장성은 많지 않지만요. 기본적인 구성에 성능이 괜찮아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5. 외장 SSD인 코닥 X200입니다. 256기가 용량부터 2테라 상품까지 옵션 다양합니다. 외장하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2.5인치 하드디스크보다 SSD 형태의 외장하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크기가 작은 이유죠. 읽고 쓰기 최대 450메가의 전송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랜드만 가져다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제품으로 코닥을 상징하는 블랙에 노란색 투톤 컬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터블 제품으로 크기는 상당히 작아 휴대성이 좋고요. 신용카드 수준의 크기로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데이터 백업을 중요시하는 만큼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제품으로 수시로 사진과 영상 백업용으로 이용해보세요. 6. 매년 겨울철만 되면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히터인 6S예요. 사무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난방이 잘 안 되거나 우풍이 있는 곳에서 특히 많이 이용합니다.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하신다면요. 샤오미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최소한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6S 모델은 최대 2200W 가열 용량의 6초만에 온기를 제공하고요. 옷 건조 기능 탑재, IPX4 등급의 방수 등급 갖추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전원 스위치를 통해 온도를 미세하게 원하는 수준 조절 가능합니다. 3단계 조절로 900W, 1300W, 2200W 조절 지원합니다. 미끄럼 방지 발판, 대형 손잡이로 이동성도 좋은 샤오미 인기 모델입니다. 7. 캐리어는 가정에 한 개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이즈도 다양하다 보니 보관하기가 불편하긴 합니다.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것보다 보관을 더 오래하게 되는 물건이죠. 소개하는 제품은 접이식 캐리어인 코누드 제품이에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 공간 활용 뛰어납니다. 20인치와 26인치 상품 선택 가능하고요. 침면 프레임을 없애고 1080D 방수되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 면은 PC하드 소재를 사용해 튼튼하게 외부를 잡아주네요. TSA 락키 비밀번호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접었을 때 12cm밖에 되지 않고 확장했을 때 30cm로 늘어나서요. 보관과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8. 자오풴 지원 프로 게이밍 마우스로 비누 마우스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가성비 게이밍 마우스 유저들로부터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로지텍 지슈라보다 뛰어난 스펙 갖추고 가격 저렴해 인기 많고요. 불과 46g 무게 노르딕 마스터 칩, 후아노 스위치, PAW3395 칩셋 탑재했습니다. 플래그십 마우스에 탑재된 스펙 그대로 탑재를 했습니다. 200mAh 용량과 500mAh 용량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마우스의 크기가 다소 크기 때문에 작은 플래그십 마우스 찾는다면요. 이 제품이 딱 좋은 디자인과 크기 갖추고 있네요. 실제로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마우스 선호하는데요.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해 좀 더 작은 크기 갖추고 있어서요. 작은 크기의 플래그십 마우스 찾는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9. 사이버펑크 2077을 연상케 하는 문구의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하는데요. DS7 게임독인 이 제품은 7인원 포트 갖추고 있고요. 일반적인 멀티 허브와 달리 덱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USB-C, USB-A, 이더넷 포트, HDMI, 3.5mm 이어폰 단자 제공합니다. 기가 비트 인터넷과 PD100W 충전 기본 제공합니다. 게임이나 음악 청취의 음질을 더 좋게 들을 수 있는 넥 제공이 특이합니다. 전천후 활용도 좋고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 사용이 많다면요. 이런 형태의 제품은 반드시 하나는 꼭 필요하죠. SD 카드 슬롯이 배제되면서 덱이 탑재된 형태로써요. 게임에 좀 더 최적화된 모습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10. 이미지본 11.3인치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기존 H50 제품이 하단 연결 포트가 위치하고 있는 단점이 있었죠. 대신 360도 회전되는 전방 4K 블랙박스를 채용했었는데요. 소개하는 H20 Pro 모델은 기존 제품과 흡사한 디자인 채용해서요. 전방 고정된 4K 블랙박스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각종 포트는 측면에 배치하여 연결성도 개선된 모델입니다. 또한 ADAS 기능을 기본 제공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여러가지 메인 UI 제공을 하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동일하게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에어플레이,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AUX, FMT, BT 오디오 모두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옵션으로 후반 카메라 구입 시 AHD 나이트 비전 화질 보여주네요. 하단 포트에 H50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요. 기존 10.26인치와 동일한 측면 포트 제공하며 ADAS 기본 제공하는 11.3인치 H20 Pro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11. 겨울철 인기 탑제품인 거의 다운이불입니다. 실제로 구매해서 이용해보면 한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절에 사용해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툼한 원단의 봉제 마감 상태도 꽤나 괜찮아 인기 많죠. 깃털은 거의 없고 거의 솜털 위주다 보니 품질과 따뜻함 좋습니다. 구스다운 이불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겁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가볍고 따뜻한 보온능력 뛰어나 가벼운 겨울 이불 찾는 분들께 좋습니다. 오코텍스 원단 사용하고 있고 100% 명커버, 90% 솜털 제품이라서 품질과 따뜻함 모두 가성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필파워 700플러스 수준으로 빵빵함을 갖추고 있답니다. 올겨울 여름만큼 극한의 추위가 온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12. 스위치 핫스왑이 가능한 기가 막힌 마우스입니다. 인코트 G3 마우스로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델에 따라 PAW3395 센서, PAW3950 센서 탑재했습니다. 프로 모델이 더 고급 센서를 채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플래그십 마우스에 PAW3395 센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층 더 고급 플래그십 센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4K와 AK 리시버를 통해 최대 폴링레이트 8000Hz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것이 바로 스위치 핫스왑을 지원합니다. 키보드처럼 마우스 클릭 스위치 교체가 가능해서요. 클릭 문제가 있을 때 교체가 쉬운 핫스왑 구조를 갖춘 모델입니다. 키보드에 이어 이젠 마우스까지 핫스왑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로지텍 지슈라와 흡사한 디자인으로 이질감 적고 품질 좋은 마우스입니다. 13. 앵커 충전기도 보조 배터리만큼 품질 좋은데요. 소개하는 상품은 토탈 200W 지원하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이에요. 총 6개의 출력포트 갖추고 있고 USB-C 4개, USB-A 2개 지원합니다. USB-C 단일 최대 100W 충전속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노트북까지 모두 커버 가능합니다. 동시 6대의 디바이스 충전 가능해 활용성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콘센트 타입의 PD 충전기는 발열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요. 이런 충전 스테이션 형태의 제품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하죠. GAN 기술과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해도 깔끔한 공간 활용도 좋습니다. 참고로 보조배터리 무선 충전 지원하는 포고핀 단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4. 이번에 하나 구매를 한 캠핑카트인데요. 크기는 대형 사이즈가 아닌 중형 사이즈로 전천후 활용 좋더군요.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야외에서 애완동물을 실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는 물건입니다. 캠핑용품이다 보니 캠핑 외엔 잘 쓰지 않게 되는데요. 카트의 경우 가정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쓰임이 좋아요. 길이가 66cm밖에 되지 않아 집안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너무 크지 않기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물건 이동할 때나 여행 갈 때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은 크기 제품입니다. 대부분 큰 사이즈만 판매를 하고 있던 터라 작은 크기를 찾았었는데요. 그에 딱 맞는 크기로 전천후 활용성과 가격 좋은 제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